엄청 꼴더 스타 이거 진짜 왜 야 삼성에서 이렇게 조그만게 나왔네 대오전자도 있고 크롬 tv도 되고 가스도 되고 라디오도 되고 아르바이트 아카데미에서 이런게 나왔어 니코 아메리카 메이드 인 저펜 어우 엄청 슬램더 파트 생가시치로 1권이 없네 1권 1권 1권이 없고 1권이 없고 1권이 없고 2권이 없고 2권이 없고 2권이 없고 2권이 없고 2권이 없고 2권이 없고 3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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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4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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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경찰특공대 3권 이거 아까때면서 이거 드래곤볼 이게 나왔네 이거 예전에 만들었는데 아카데미에서 나온거 재미있어 이거 나름 괜찮아 이거 8대1 스케일인데 레저 바이크 그리고 가을 손도 있고 이는 뭐 이렇게 비교를 그는 가스파이프도 있고 여기 보면 이거 예전에 만들었던건데 이게 있네? 나루터 이거 귀한건데 귀한게 아닐까? 아휴 아휴 네고도 있네 야 이거 네고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아카데미 초기 잡고 있는데 이게 맞는데 이게 아카데미에서 놓은건데 재밌어 이거 이거 피아노도 있어 피아노보전 이게 어디 도와야 돼? 저기 일산 일산? 피텍스 어? 여기 없던데? 아니 많아 뭐 그거고 하나는 디지털피아 오면 돼요 디... 아 디지털피아 디지털피아? 디지털피아? 네 고구부아 고구부아 어? 내일 또 하나고? 내일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게 뭐 옆에 4개 관위 안 돼요 그게 너 또 입장료 받을 거 아니야? 네? 입장료 입장료 받을까? 입장료 있을까? 입장료 있을까?